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페이지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자 용접은 어떤 것이냐 용접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용접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용접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게 용접입니다 용접 용접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w e l d i n g 웰딩 웰딩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요 금속을 접합하는 거죠 금속이 비금속을 접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접합하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재료를 이건 금속일 수도 있고 비금속일 수도 있어요 금속이라고 적으면 틀린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재료를 두 개 이상의 재료를 뭐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인다는 말보다는 조금 있어 보이네요 접합이라는 말을 쓰셔야죠 재료를 어떻게 접합 아 접합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시험 회사 들어가시는데 입사시험을 보면요 이게 또 면접 시험에서 물어봐요 자 용접 자격증이 있네요 우리 회사는 용접을 많이 하는데 용접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런 회사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 용접은요 쇠를 붙이는 겁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재료를 접합 시키는 겁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재료를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에서 이제 압력이나 용접 재료를 첨가해서 그 틈새나 간격을 메우는 원리로 이제 접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겠죠 그죠 일단은 용접은 이거고요 이게 시험에 이게 나오진 않겠죠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죠 시험에는 그 두 번째 두 번째가 나옵니다 접합하고자 하는 금속을 원자 간의 인력으로 원자 간의 인력 인력이라는 말은 뭐야 인력이에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 물방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살살살살살살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의 물방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 두 개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인력 만유인력 아시죠? 만유인력 뉴턴의 만유인력 만유인력 아시죠? 사과가 떨어졌어 지구로 떨어졌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인력 인력 중력이자 작용을 하죠 그죠? 중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료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 얘네가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 우리는 보이지 않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 금속 같은 경우에 하나가 되려면 최소한의 간격 어느 정도의 간격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어느 정도의 간격이냐면 그러면은 10에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입니다 10에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10에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라는 것은 0점 여기에 이제 뒤에 숫자가 8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1 2 3 4 5 6 7 8 센티미터 0 0.0000 0.0000 0.0000 1센티미터만큼 금속이 이렇게 근접하게 되면은 붙어버린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단위가 1옹스트롱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시험에 1옹스트롱이 자 10에 몇 승입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입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입니까 10에 마이너스 5순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 이게 외우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18 18 10에 마이너스 8순 18 10에 마이너스 8순 18 그러니까 제 강의 방식은 이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외워져 암기가 돼 자동으로 외워져 이거 여러분들 10에 마이너스 8순 1 옹스트롱은 얼마라고요? 18 용접 시험은 용접 자격증 시험은 이상하게 뭐야? 욕같은 게 이상하게 이 말이 욕같이 생겼는데 그게 답이야 그게 많아 그런 게 많아요 희한해 이게 시험 문제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추신 거예요 한 문제 맞추신 겁니다 아시겠죠? 1번 용접 1번 용접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라고요? 18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8순 자 그 다음에 2번 나가겠습니다 금속 접합법의 종류 금속 접합법의 종류인데 자 금속 접합법의 종류입니다 그죠? 기계적인 접합이 있고요 야금학적인 접합이 있어요 야금적인 접합이 있어요 기계적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기계적 기계적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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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외력을 가한다 외력 힘을 가한다 힘으로 기계적인 접합이다 그러면 힘으로 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망치 망치질을 한다든지 볼트를 그냥 아주 강하게 볼트를 쬐는다든지 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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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를 박아서 이렇게 아주 세게 박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 이제 접합을 시키는 게 기계적인 접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볼트, 너트, 리벳 확관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관이음은 자, 그 구멍을 넓혀서 쑤셔 넣는 거예요 파이프를 구명을 넓혀서 빨대 두 개가 있는데 빨대 하나를 이렇게 넓혀 그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쑤셔 넣는 거예요 이게 확관이 확관이라는 말은 넓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힘으로 붙이는 거죠 힘으로 근데 야금학적인 접합은 이 금속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금속을 어떻게 변형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 금속에다 뭘 하는 거야 힘을 주는 건 아니고 용접이에요 그래서 야금이 뭐냐면은 3번 밑에 보시면 금속야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그냥 써놓긴 했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보세요 금속야금은 뭐냐 금속을 그 광석으로부터 추출 및 정련하여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그 조성과 조직을 조정하고 또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다 예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속야금이라는 거는 정련하는 거다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 이게 금속야금이구나 열을 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용접의 분류입니다 용접의 분류 용접의 분류는 뭐냐? 용접 앞접 납땜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용접, 앞접, 뭐요? 용접, 앞접, 납땜 이거는 기본이에요 용접이 용접, 앞접, 납땜 이걸로 나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용접을 하시면서 용접을 공부한 사람이 용접이 용접, 앞접, 납땜으로 나뉜다는 걸 모른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 합격 못합니다 시험 합격 못합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세요 손바닥에다 쓰시고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용접은 자 용접은 뭐예요? 용접은? 용접은 뭐예요? 용접은 세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뭐냐? 용접이 용접이라는 게 있고 앞접이라는 게 있고 납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용접이에요 앞접, 납땜 용접은 뭐야? 용접은 우리가 금속 두 개를 예를 들어서 금속 두 개를 접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접봉을 가하겠죠 용접봉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접합을 시키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 쇠가 녹아 쇠라고 하지 말고 모재라고 합니다 접합하고자 하는 그 금속을 우리가 모재라고 합니다 금속이든 뭐든 모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이스 메탈이라고 해요 베이스 메탈 베이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잰데 모재가 녹아요 용융금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접봉에서 나오는 그 금속과 용융금속과 모재 일부가 이렇게 녹은 쇳물이 이렇게 용융금속이 해서 융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결국에는 뭐예요? 용접이란 건 뭐예요? 모재가 용융이 되는 모재를 용융을 시켜서 접합을 시키는 그런 용접의 형태를 우리가 용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용접은 뭐예요? 모재가 용융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아셔야 돼요 반대가 납땜입니다 납땜이라는 건 뭐야? 납땜은 두 개의 모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납땜 회로 기판에다가 인두를 전선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때 전선이 녹아요? 전선이 녹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삽입금속 삽입금속 용접봉을 용과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모재보다 용점이 낮은 삽입금속 이걸 이용해가지고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붙는 거죠 두 개가 붙는 거죠 그죠? 여기다 뭐 전선을 접합을 시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납땜은 뭐예요? 모재 모재가 어떻게? 용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접하고 납땜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납땜은요 납땜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거는 밑에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접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접은 뭐예요? 압력을 가해서 눌러서 붙이는 거예요 앞접 압력을 가해서 살짝 반용융 상태로 반용융 상태로 열을 살짝 가해요 반용융 상태로 열을 살짝 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 압력을 가하는 거죠 pressure pressure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융접 접합하고자 하는 두 개의 부재 즉 모재 베이스 메탈의 접합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국부적으로 국부적으로 그 일부분을 가열 용융시킨다 동그라미 짓을 가열 용융을 시킨다는 말 모재가 용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제3금속인 용가재 필러메탈 용가재라는 것은 용접봉입니다 용가재 필러메탈을 용융 첨가시켜 융합시키는 것이다 fusion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용접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용접이 바로 이 용접입니다 용접 아시겠죠? 모재가 녹는다 용접 자 아크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용접을 해서 실기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죠? 실기시험 용접 실기시험을 용접으로 해서 보시는 거고요 자 2번 앞접 보시면은 뭐야? 앞접 보시면은 가암용접 접합불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해서 반용융상태 반용융상태 반 흐물흐물해진 상태 반용융상태라는 말은 흐물흐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기계적인 압력을 가한다 기계적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기계적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기계적이라는 말은 외력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그죠? 외력을 가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접합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전기저항 그 저 앞접에는 뭐예요? 전기저항용접 초음파용접 가스압접이 있는데 여기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게 앞접 초음파용접 초음파용접 이게 초음파라는 게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안경점 안경점 앞에 가시면 이렇게 통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스위치를 켜면 스윽 소리가 나죠 그죠? 그 안에 진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 통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아주 엄청 빠른 속도로 흔들어주면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초음파용접 그때 이제 흔들릴 때 스윽 비빌 때 이제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파가 나온대요 그래서 초음파용접이라고 하는데 초음파용접이라는 건 뭐냐 아주 얇은 판을 진동자로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 이게 뜨거워지죠 그죠? 마찰열을 이용해서 딱 눌러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용접은 앞접에 속하는 거예요 앞접 이건 외우셔야 돼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아주 잘 나와요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초음파용접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앞접이라고 떠올라야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떠올라야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격증 따는 거죠 전 자격증 따게 해 드리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 배워서 뭐 어디 뭐 학위 뭐 어디 교수님 될 거예요? 대학교 가서 강의하실 거 아니죠 네? 자격증 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쪽집게 자 찍어드리죠 그죠? 네 자 납땜 있죠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보다 이용점이 낮은 삽입금속을 용과제로 사용한다 자 땜납 용과제를 접합부에 용융 첨가해서 이런 땜납에 응것이 일어나는 분자 간의 흡입력을 이용해서 접합한다 납땜 중요한 건 뭐냐 납땜의 종류입니다 5번 밑에 납땜의 종류 납땜의 종류 자 납땜의 종류 땜납의 용융점이 450도 이상인 경우를 450도씨를 이걸 기준 삼아서 450도보다 낮은 온도로 납땜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도씨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연납땜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연납땜 450도 보다 높은 온도 예를 들어서 한 600도씨 450도 보다 높은 온도로 용접을 하게 용접 납땜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경납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납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납땜 연납땜 경납땜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이 450도씨 시험에 나오고요 경납땜 연납땜 나옵니다 안 아주 잘 나와요 모르시면 떨어집 떨어진단 말이지 계속해서 아무튼 안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용접 기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외력을 가한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땅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접 힘을 가하는 것이죠 단접은 두들기는 겁니다 두들겨서 접합시키는 거고요 초음파 용접 앞접이죠 마찰 용접 마찰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 기계적인 에너지 7번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 아크 용접 스펀 용접 플래시 버트 용접 플라즈마 용접 전자 빔 용접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보시면 18번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이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 화학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가스와 가스 간의 그런 뭐라고 뭐라 그러죠 그런 원자 간의 그런 변화 그런 거 이용해서 화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에는 가스 용접 테르밋 용접 폭발 앞접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테르밋 용접입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테르밋 용접 이거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르밋 용접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별표 쳐 놓으시고요 화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A가스와 B가스를 점화를 시켜가지고 불이 불꽃이 나오죠 전기가 필요 없어요 전기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광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 레이저 빔 용접이 되겠죠 그죠 레이저 빔 용접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나 해 주실게 비접촉식이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비 접 촉 방식이다 레이저는요 쏘는 거예요 쏘는 거 비접촉 방식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살짝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운전자가 뭘 한 줄 아세요? 레이저를 쏘고 있어 나한테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 아니죠 네 와 깜짝 놀랐어 진짜 네 저 뒤에 있는 운전자가 나한테 레이저를 쏘는 거야 그냥 그니까 루미러로 그냥 어우 눈 부셔버리죠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절대 끼어들었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진짜 아 매너가 진짜 완전히 비 매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에요 비접촉시 접촉을 시키지 않고 레이저 불빛으로 그 용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시공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 용접이 있구요 그 다음에 반자동 용접이 있고 자동 용접이 있습니다 네 수동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피복 아크 용접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죠 막 사람이 하고 용접봉 다 떨어지면 갖고 와서 또 이렇게 용접봉 새 용접봉 껴 가지고 하는 이게 수동 용접이고요 반자동 용접은 CO2 용접이죠 용접봉이 자동으로 나와 용접봉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용접봉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철사가 말려있는게 철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에요 제가 자동용접은 말 그대로 자동이에요 사람이 할지 않아 와이어 용접봉도 자동으로 나오고 용접 자체도 로봇이 아니면 바퀴 달린 레일을 따라서 용접봉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세팅만 해주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죠 요즘은 자동용접 매뉴얼 수동용접보다는 수동용접보다는 이제 자동용접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로봇이 자동용접기가 할 수 없는 파트가 물론 더 많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동용접기가 많이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배우시는 게 아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동용접기를 다루는 사람도 일단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